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3월 버전이구요 17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표에는 790X3D와 7900X3D 이 신제품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구해서 영상 올려드렸으니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점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번에는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게 변경됐냐면 권장쿨러나 권장보드의 종류를 하단에 명확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거 육프로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 밑에 내려가면은 이런식으로 제가 권장쿨러를 뭘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는지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태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성주자님 이것보다 싼 보드나 싼 쿨러도 있는데 그걸로는 커버 안돼요? 하실텐데 실제로 뭐 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얼마 차이는 안나지만 근데 대부분 경우 제가 권장하는 제품까지 가는게 좋을겁니다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집어넣은게 아니라 하나하나 리뷰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 정도쯤 가야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온도도 잡을 수 있다 라는 계산이 서서 마지노선으로 집어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이 앞에 리뷰 영상 보면 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정도 수준은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거보다 좀 더 좋은 제품을 쓰는게 조합상 성능자가 없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cpu 가성비랑 그리고 쿨러 보드가격 합치면은 총합 가성비가 나오거든요 쿨러 보드 포함 가성비 이거 위주로 보시면 여러분 실 구매하실때 크게 도움이 될겁니다 단순히 cpu 가성비만 보자니 cpu 가성비 좋더라도 쿨러나 보드를 비싸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력소비라인이 높다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그런 이유로요 그래서 실제 구매했을때 가성비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를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물론 이게 원래 늘 표기되어 있긴 했지만 어떤 제품인지 다듬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3080이나 아니면 4070Ti급 하이엔드급의 그래픽카드 쓸 때 조합하면 좋은 cpu 그러니까 고성능 cpu 위주로 한번 묶어서 보자면 705X3D와 7900X3D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만 가성비는 일단 없어요 특히 쿨러보드 뭐 이거 다 포함시켜서 계산해도 i9하고 가성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i9을 생각했던 분들은 최고의 게임의 성능을 위해서 7900을 가겠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7이나 i5 보면서 가성비를 생각했던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좋지 않은 라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순제품들을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거기다 출시가에서 다소 올랐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와서 어느정도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은 13900KS랑 비교해도 FHD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오고 물론 4K에서는 동인 계기입니다 4070Ti로 QHD나 FHD 돌려도 꽤나 차이가 나는 거 눈에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최소 프레임도 별로 차이가 없거나 소폭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게이밍 순위 1위는 795X3D가 차지했기 때문에 13900KS랑 13900K 생각했고 이거를 램오버 할 생각이 없었던 분들은 아마 최고 게이밍 CPU를 보고싶다 할 때는 795X3D가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극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독인 계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툴마다 좀 더 이점이 있는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벤치를 따로 보시고 CPU를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최상위 제품들은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이나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주님의 생각에 가성비가 좀 있어 보이는 건 어디서부터인데요 13700K 부터입니다 특히 13700KF는 이 멀티 성능 가성비가 CPU 단위 가격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보드랑 쿨러 가격을 포함하면 아무래도 수된 쿨러를 권장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올라가서 최상위 가성비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중상위권에 속해요 특히 멀티 성능만큼은 아주 뛰어난 편에 속해서 여러분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유튜브 하면서 원컴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프로게이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렌더링 인코딩을 해야 되는 전업으로 PC를 쓰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도 13700KF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는 K 버전 가셔서 킥싱크 기능을 같이 써준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때는 700K를 추천드리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저는 13700K를 가면 고가형 제품치고는 가성비 좀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800X 3D가 있는데요 이 5800X 3D는 보드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게이밍으로는 참 좋은 CPU인데요 게이밍으로는 i5도 이고 i7하고 진짜 맘먹을 정도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다용대로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추천 목료에 넣기 어렵고요 13700KF는 그냥 KF랑 비교했을 때는 다소 가격은 거의 차이 없는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 목료에 넣기는 어렵고 13700KF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추천할 만했는데 지금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요거 좀 애매합니다 제가 어차피 얘는 CPU 오버도 안 되고 그리고 비교적 가성비 있게 쓰려고 할 테니까 약간 성능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지만 온도가 좀 오르더라도 24만원짜리 보드 집어넣어서 가성비가 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똑같은 가격에 보드를 사용한다면 요 제품도 이제 가성비 딱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 달은 색칠을 해놨었는데 이번 달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사신다 그러면 13700KF가 그나마 요 i7급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있습니다 요 i7이랑 경쟁하는 거는 사실상 7950X 7900X 7700X 정도 될 텐데요 얘네들 CPU 가격 보면은 음... 그다지 메리트가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얘네들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경쟁을 위해서 최다 선을 뽑아내다 보니까 전력 공급량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러는 낮은 걸 쓸 수도 없고 보드를 뭐 매우 낮은 걸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실 가성비가 좀 없는 라인앱이에요 그래서 X버전의 라이젠은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다보니 이어서 이렇게 쭉 그따보면은 CPU 한 50만원 정도 되는 정도의 가격에서 사신다 그랬을 때 가장 가성비 있어 보이는 것은 13700KF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제품 쓰시면 고성능 PC를 사실 때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7900 노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놈은 가성비 상당히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일단 CPU 가격은 비슷하죠 뭐 i7은 비슷한데 성능은 i7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좀 떨어지긴 해요 싱글성능에도 멀티성능에도 좀 떨어지고 게임성능에도 좀 떨어져요 큰 포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아주 멀이티닝이 있어요 쿨러를 팔라딘 써도 커버가 됩니다 전력소비량이 100W 4 정도로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등급의 보드나 낮은 등급의 쿨러를 쓰더라도 아무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쿨러보드 포함해서 총 가성비 순위 보면 6위에 랭크해 있어요 이 상위 제품이 6위라는 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13700K만 봐도 지금 10위인데 6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번 가볼만한 것 같아요 가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성능에 오랫동안 PC를 켜두고 작업도 겸해서 게이밍을 즐긴다 하신다면 이 7900K 선택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는 7600X가 있는데요 얘는 7600K하고 포지셔닝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가성비가 좋더라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7600K 써서 PBO 키든지 그냥 쓰든지 하면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그 다음은 7700K 7700K도 5위라서 꽤나 괜찮은 가성비가 보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은 전력소비가 보이기 때문에 보드랑 쿨러를 좀 낮은 걸 쓸 수 있어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요 다만 멀티 성능은 7900K와 꽤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라면은 10여만 원 정도 더 보태서 7900K를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그 밑에는 이제 12세대 i9 이건 뭐 사실분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3600K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13700K 시리즈가 i5라고 부르기에는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i6라고 얘기해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제가 100% 기준을 잡았는 제품인데요 7900K와 비교해도 멀티 성능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CPU 가격은 10만 원 정도는 더 싸요 10만 원 이상 더 싸요 다만 음 솔직히 말해서 작업에는 대체적으로 7900K가 잘 나와요 왜그러냐면 equal을 이게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가 얼트 성능이 좀 이상하게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 실제로 사용할 때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작업 정도를 생각하고 보면 7900K가 대부분 용도의 작업에서 잘 나와요 잘 나와서 점수가 비슷하다고 만약 이게 가성비 진짜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다가 전력소별환도 다소 높기 때문에 쿨러 조금 더 윗급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전기료도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음 7900K 대비 엄청 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가격만 비교해 보면 아니 그래도 얘는 7000원대 가성비 얘는 8000원인데 1000원이면 차이 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 1000원에 메리트만큼 7900K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3600K 가든 7900 가든 저는 충분히 10만원 정도 더 투자할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10만원 더 있으면 7900 가시고 나중에 보드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나는 여기서 사면 한 4년 5년 쭉 쓸 거다 그러면 14700K만한 거 없어요 이것도 진짜 가성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600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뭐 게이밍 가성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비교적 좀 비싸게 사는 느낌이지 단위를 놓고 보았을 때 7600만 없으면 뭐 어디랑 비교하든 멀티성능 가성비 좋지 싱글성능 가성비 좋지 게이밍 가성비 좋지 램오버 좀 할 줄 아시면 이것만한 제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407010나 3080정도에 가장 적합한 CPU로 여러분이 게이밍만 보지 않고 좀 다용도로 쓰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다고 할 때 요거 베스트픽 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12세대 패스하고 그 다음 7600 보겠습니다 7600 빼기 그냥 여기에서는 가성비 1입니다 특히 게이밍 가성비가 워낙 압도적으로 1이라서 뭐 쿨러보드 포함에서도 압도적으로 1이고 6,000원대인 놈 몇 놈 없거든요 몇 놈 없어요 그리고 그거 백오버 갔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한 CPU 가격 때문에 가성비 압도적으로 1이에요 여기다 또 머티성능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중에 중간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포지션은 딱 뭐다 여러분이 가성비 게이밍 CPU 룩 할 때 특히 내가 3080 3070 아니면 4070TA까지 보고 있다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게이밍 CPU는 뭔가요? 하면 7600이에요 7600에 PBO 키고 네모버 살짝 하면 13600K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물론 오버하지 않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3% 이렇게 나기 때문에 게이밍만 보신다면 이거 진짜 베스트 핏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목록은 7600 13600K 7700 7900 13700K 정도로 좁혀지게 되겠고 그 중에서 진짜 강추하는 제품들은 이 두 개로 보면 되겠네요 13600K 그리고 7600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픽하면 그나마 상급 그래픽카드 쓸 때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소 CPU 성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보고 계실 때 살만한 CPU들입니다 대충 3070 3070TA 3060 3060 3060TA 정도 구매하실 때 보시면 괜찮겠네요 여기에는 이제 이제는 구형이 된 12세대 i7과 그리고 i5 중에 하위 라인업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K가 붙지 않은 i5들은 L2KC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게임인 성능이 꽤나 차이가 있습니다 13600K랑 같은 i5라고 하지만 실제로 게임인 성능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멀티성도만 비슷한 제품이나 보시면 돼요 거의 12세대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젠 5000시리즈 이제 구형이 된 고제품들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음 5600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가성비리는 5600이에요 2위도 5600이에요 5600X 5600 노멀이 가성비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성비 1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게 CPU가격도 압도적으로 싸요 딸애들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하고 있는데 얘네들 10만원 중후반이에요 맞죠 쿨러 가격? 아이 씨 발열이 얼마 안납니다 기본 쿨러 써도 될 정도의 수준이 제품이기 때문에 2만원짜리 달면 충분해요 보드 EXA320 8만원짜리 걸출한 가성비 보드가 있습니다 랩소켓 4개나 있고 방열판도 달려있는데 생각보다 쌉니다 고 8만원이거든요 그다보니 얘를 조질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특히 그냥 CPU 가성비만 보면은 에이 뭐 비슷한 애들 좀 있네요 하고 생각할텐데 자 보드 쿨러 포함 가성비 보십시오 얘네들은 딱 4000원 정도 가성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어때요 3등이 4600원이고 4등이 4700원이고 5등은 5000원이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니 위에 좀 비싼 애들은 사실 뭐 여기 가성비 6000원 7000원이 생각보다 체감이 덜할텐데 4000원 4000원 체감이 좀 있고 3000원 5000원이면 체감이 더 크거든요 왜 비용이 낮아질수록 이게 1000원 올라가는게 단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퍼센테이지를 계산했을 때 그다보니 워낙 압도적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에서는 얘네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에요 드립이기 했을 때 가격이 만원 이상 차이 난다면 좀 더 싼 5600원을 쓰는거고 많은 차이가 안나면 5600X 조금이라도 성능 좋은 이 제품 선택하시면 가장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 선택하실 때 굳이 보드를 윗급으로 가가지고 가성비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EX-A320 쓰시는게 가장 좋고요 보드를 좀 높여 쓴다 하더라도 어로스 엘리트 B550 정도 그래가지고 엠다트 2개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확장성 가지고 낮은 엉크게이드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수준에서 멈춘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드를 좀 비싼거 쓰면 가성비가 없어요 5600X를 일단 1티어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어 마이천 400이 나름 가성비가 괜찮아서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걸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 차이가 꽤 나죠 쿨러 보드값 포함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추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보다 또 가성비가 더 좋은 뭐다? 5700X가 있거든요 5700X는 똑같이 EX-A320으로 성능자가 없이 커버되고요 쿨러 2만짜리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이 11400X에프시즈보다도 약간 더 나은 가성비를 약속합니다 거기다 약간 더 나은 멀티 성능 약간 더 나은 게이밍 성능 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갈바에는 그냥 이거 가겠다 라는 느낌 들죠 그리고 이 세계보다는 확실하게 5600X 가성비가 좋다보니 좀 묻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추천 필요로 쓰기는 좀 애매합니다 12세대 i5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윗급은 한물 갔어요 그나마 12400이라서 좀 버티는거지 위 애들은 가성비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13400은 어떤데요? 하시던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한 22만원까지 내려와 가성비가 있거든요 근데 26만원 30만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면 얘는 기본 보드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가끔 물어보시던데요 h610에 안 버텨지냐고 h610 쓸 수 있긴 한데 h610 썼을 때 버티는 보드는 사실 b660하고 가격차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진짜 가성비 사서 9만원, 10만원 정도 할거같은 진짜 싼 제일 싼 제품 꽂으면 못 버텨더라구 못 버텨서 얘네 가지고 h610 제일 싼거 박으면 이게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 4% 이래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보드 가격 내린다 해도 가성비를 이미 5천원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기 보드 9만짜리 방금 쳐봤자 9만짜리 한번 박아볼게요 얘 순위가 3이죠 그리고 5천원 빼고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천 목록에 넣기 좀 어려워요 13400 그래도 사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뭐 자꾸 물어보시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1위한테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 정도니까 사는 거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우선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에이 근데 성주님 이상하게 13500을 색칠해놓고 왜 13400은 안된다 그래요 13500은 성능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500은 일단 코어 개수는 13600K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30만원 정도에 팔고 있고 그리고 전성비도 나름 괜찮아서 뭐 쿨러 한 4,5만원짜리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멀티성능 가성비는 괜찮아요 그냥 CPU 가격 대비 멀티성능 가성비는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총합 가성비로 왔을 때는 좀 아쉽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작업용도 쓸 때 특히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진짜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있잖아요 고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이 있고 생각보다 뛰어난 멀티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진짜 13400K 살 바에는 무조건 이거 가는 게 맞아요 이 코어 4개 더 끼워주는데 왜 굳이 13400K를 잘 이해간가 합니다 하여튼 그거 쓸 바에는 이거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게임의 성능은 지푸드 차이 안 나니까 게임의 성능을 좀 더 올리고 위해서 이거 갑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13600K로 가도 게임의 성능 차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딱 두 개 추천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한다 좀 다정도로 쓴다 13500K 나는 가성비 있는 306010랑 가장 적합한 306010랑 가장 적합한 가성비 게이밍 CP를 원해요 5600X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넘어가고 그 다음은 i7급 12세대 12세대 i9급 이런 거 진짜 이제는 뭐 2세대 전이라서 꽤나 된 제품들 뭉쳐있는 하위라인을 벗겨요 이게 왜 하위라인인데요 i9인데 i7인데요 하실까봐 살짝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기 12100 있죠 12100 나온 지 얘도 꽤 됐어요 맞죠 i3 전세대 제품 근데 얘랑 11900이나 11700이나 게임의 성능 차이 지푸드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i9이나 i7 구형도 좋다고 사시는 분이 있거든 아니 성재님 중고로 막 20만원 20 몇 만원에 팔던데요 아니 가성비 좋은 거 아니에요 샀어 근데 10만짜리 CPU랑 별 차이 없어 막말로 5600 중고로 사면은 14만원 15만원 하면 사는데 보드클럭과 다 합쳐봤자 25만원 하면 사는데 보드클럭 또 새 거 사고 다 중고로 산다 그러면 한 24만원 하면 사요 근데 얘는 CPU 가격만 20만원 정도는 줘야 될 텐데 11세대 i7이나 i9이면 거기에 보드 가격과 쿨러 가격 생각하면 거의 3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5600한테 게임의 성차이 확실하게 집니다 뭐 들었는데 얼마치 않나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11세대는 그냥 중고도 안 찾아본 게 맞고요 여기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은 그냥 CPU 가격이 워낙 싸서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 12,100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상호육공 TMI 안돼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12,100으로 쓰면 5600 대비 최소 프렘 방어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평균 프렘도 좀 안 나와요 근데 둘이 실 구매 가격이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얘 보드클럭 합쳐봤자 얘 보드 가격보다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CPU 가격이 차이 나는데 CPU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CPU 가격이 지금 6만원 차이 나잖아요 근데 보드클럭 가격에서 만원 더 빠지니까 5만원 차이죠 총 5만원 차이에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게임의 성능 와우 그래도 5% 정도는 높고 싱글성능은 사실 바이타민B를 체감이 안될테니까 용도 차이로는 7% 이런 거 못 느껴요 넘어가고 멀티성능 차이 꽤 크죠 얘를 100%로 잡으면 얘하고는 얼마 차이 난다 30%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My2100은 더 윗급의 글카 업그레이드하기도 좀 어렵고 이게 지금 단독으로 게임만 돌려고요 그나마 이 정도 프레임 차이밖에 안나 보이는 거지 여기에 막말로 유튜브 하나만 켜놔도 한 7%까지도 차이가 벌어져요 최소 프레임 방어는 확 떨어집니다 왜? 캐시도 좋고 코도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My2100F가 이 중에서는 제일 나은 거 맞는데 얘를 실제로 구매하라고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내가 진짜 예산이 CPU랑 보드와 답처가 20만원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20만원 사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만 My2100을 가세요 그런 경우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600G는 왜 추천해놨냐면 얘가 내장 그래프 성능이 좀 뛰어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뛰어나다 해봤자 750, 750, Ti4이긴 한데 어쨌든 롤 정도는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오버워치 체크 돌아가긴 합니다 뭐 아주 편하게 돌아가진 않는데 램오버 좀 하면은 그래도 돌릴 수 있을 만큼 돌아가요 그렇다보니 그... 간단한 게이밍 용도로 캐주얼한 게임 용도로 쓰고 삶용으로 쓰기도 괜찮고 혀도컴으로 쓸 때 또 이게 6코어 개발이거든요 나름 멀티 성능이 준수해 보시면 맞죠? 이 i3랑은 달라 멀티 성능이 꽤나 준수합니다 한 20%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비 있게 혀도컴으로 쓸 때는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간단히 매장 포스용이나 사무용도 가정용에 그렇게 쓰기에는 괜찮아요 저연료 학생용으로 그래서 어... 요거는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색칠해놨고 My2100F는 솔직한 말로 이거 살 바에 그냥 중고로 5600, 5600X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쪽 몽롱에서 사실 살 만한 제품은 5600G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로도 11세대는 이제 제껴야 될 때가 왔어요 자 그 밑에는 아니 12100도 깠는데 얘네들 내가 권장할 수 있겠어요 11100! 솔직히 7700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6600이나 그것보다 조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 돈 주고 사서 보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보드 6만원 할 때야 가성비 있었지 지금 보드 10만원 하거든 싼 것들 다 품절놨거든 이거 추천할까요? 차라리 그냥 이건 12100 쓰는 게 맞지 여기 라인업은 추천할 게 없습니다 추천할 거 4650G 정도만 추천할게요 마찬가지로 5600G랑 큰 차이 나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P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렴하면은 총 PC 구매액에서 얘는 뭐 48만원이면 얘는 54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될 테니까 4만원 더 주고 5600G 쓰는 걸 전 드릴게요 이 하이라인업은 그냥 안 찾아보셔야 돼요 중고라 사는 것도 별로 찾아볼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아이스리버 그렇게 평가하는데 펜티엄 셀러노는 어때요? 하시는 분 없겠지 펜티엄 셀러노는 더 가성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3월 기준 CPU 가성비 비교표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음 어디서도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쿨러하고 보드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가성비가 좀 순위가 다른 애들도 좀 있죠 총 정리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옆에 적혀있는 주석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짜 딱 이게 총 정리거든요 이걸로 지금 20분 동안 떠든 거 축약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표는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퍼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내 표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상업적으로 써도 별말 안 할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번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